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모든 가족들의 축복 속에 그 가족들은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이 사람이 한 생명이 태어날 때 그 집에 슬픔이 오고 때로는 통곡의 소리가 들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 성경에서 가장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 그리고 가장 슬픈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유대 역사에서 이 사람이 없으면 유대 역사가 기록될 수 없는 그런 역사적인 대단히 중요한 인물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곱에게는 열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열두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이 베냐민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베냐민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야곱 아버지에게는 네 부인이 있었습니다 레아라는 부인과 라헬이라는 부인과 그들의 몸종인 빌화와 실바라는 여인까지 해서 네 명의 부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각자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열두 아들이 있었는데 라헬이라는 이 여인에게는 요셉이라는 구약의 유명한 아들과 열두 번째 아들로 태어난 베냐민이 있습니다 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은 이 라헬 여인은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사랑이 있느냐 하면 7년 7년 종살이 해서 얻은 아내가 라헬이었습니다 이 라헬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베냐민 오늘 성경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은 정확하게 이 베냐민이 라헬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출생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곱은 부인 네 명과 함께 아들 열두 명 그리고 딸 디나를 데리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그는 금이 환양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이라는 자기 고향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베들렘 길을 지나가는데 라헬 이 여인이 만삭이 된 몸으로 따라가다가 난산을 하게 됩니다 길거리에서 아이를 해산하게 되는데 이때 태어난 아이가 베냐민입니다 이 라헬 여인은 아이를 낳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심한 난산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은 죽으면서 여기서 바로 태어난 아이가 베냐민입니다 모든 가족들이 베냐민이 태어나는 것을 기뻐하고 축복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필이면 야곱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태어나고 한 사람은 세상을 떠납니다 여기는 초상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온 가족의 통곡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지금 갓 태어난 이 베냐민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장례를 치르느라고 이 사람들은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이 태어났을 때 본래 이름은 베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논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냐면 바로 자신이 낳은 어머니 라헬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베논이라는 말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불행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어머니가 숨을 거두면서 이 아이를 핏덩어리를 낳으면서 그렇게 이름을 짓느냐 하면 자신이 죽는 것보다 이 한 생명이 자기 몸에서 태어난 이 아이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저 아이를 누가 키워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부인은 있지만 각자가 자녀들을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자녀를 다 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누가 돌봐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사막지대입니다 제대로 거둬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이 태어난 아이를 보고 너는 슬픔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때 라헬의 남편인 야곱 아버지가 이 베논이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로 바꿔버립니다 베냐민이란 뜻은 너는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번역하면 너는 행복의 아들이다 너는 결코 슬픔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행복한 아들이 될 것이야 아버지의 소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 모습은 지금까지 슬픔 가운데 살아온 그 집안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보금적으로 하실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너는 결코 슬픔의 자식이 아니다 내가 너를 볼 땐 너는 행복한 자식이고 너는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힘을 상징할 때 오른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힘 오른손을 말합니다 오른편은 구원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구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누구의 소원입니까? 이 베나민의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야곱의 소원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결코 슬픔 가운데 살아간 사람이 아니야 너는 앞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너는 지금 태어날 때는 비참하게 태어났지만 그러나 너는 앞으로 얼마든지 오른손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나민이 태어났습니다 갓 태어난 이 아이는 탯질도 채 자르기 전에 어머니는 죽어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베나민에게는 바로 친형인 요셉과 그리고 다른 배달한 형제 10명이 있는데 이들이 보통 난폭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잔인했습니다 어느 정도 잔인이냐면 바로 베나민의 친형인 요셉을 구동에 집어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지 않으니까 은 20에 여곱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 당시 노예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돈을 주고 사게 되면 사람은 생명은 생명인데 이 사람을 죽여도 돈을 주고 산 사람은 살인죄에 해당이 안 됩니다 물건 취급당했습니다 돈을 주고 산 사람은 이 생명을 마음대로 버릴 수 있고 죽일 수가 있고 마음대로 확대도 할 수 있습니다 써다 버릴 수 있는 하나의 물건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차참한 환경에서 남의 이국 땅으로 이 요셉을 끌려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야곱 아버지는 양치는 목추급을 했습니다 물을 먹이려면 물가를 찾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10리 20리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뜨거운 사막길을 걸어가다 보면 사람이 하루가 가고 이탈이 가고 사흘도 지날 수가 있고 때로는 양떼를 몰고 풀을 먹이려고 떠날 때는 한 달 두 달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겨우 차다든가 목처지를 하루 먹이고 데려오지는 못합니다 그곳에서 계속 정착하면서 양떼를 풀을 뜯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새 부인은 자기 자녀들을 돌보느라고 경황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 양을 치러 나가버리면 아들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어떤 때는 혼자 남아있는 이 베냐민은 혼자서 누워있다가 제대로 아이가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합니다 걸음마도 하지 못합니다 기어 다닐 때 이 아이는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배가 고프니까 주스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대소변도 가리지 못합니다 형 요셉이 있을 때는 이 아이를 안기도 하고 업어주기도 했을 것입니다 늘 두 형제는 늘 서른 가운데 형들의 눈치를 보면서 때로는 쥐어박히기도 하고 욕도 먹기도 하고 어머니마저 없기 때문에 보통 무시당한 것이 아닙니다 멸시당합니다 늘 눈치밥을 먹으면서 아버지는 겨우 이 아들들을 사랑했지만 아버지 눈을 피하게 되면 온 가족들은 이 아이들은 늘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베냐민은 엎친 듯 엎친 경우로 형 요셉이 17살이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의지했던 유일하게 남아있는 현륙이라고는 요셉이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갑자기 어느 날 사라지고 났을 때 이 베냐민은 늘 울면서 형을 찾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돌봐주었는 그 상황에서 이 아이는 온갖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점점 성장을 하면서 이 아이 마음 속에 어떤 것이 삭투냐면 나는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내가 죽어 내가 강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 돌봐줄 사람 없어 나는 내가 혼자 강하게 그리고 굳세게 살아야 돼 하면서 이 사람은 점점 자기 의지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강한 자가 됩니다 아버지 소원대로 오른손에 아들이 되는 이러한 이 아이는 성장을 하면서 대단히 강한 무사로 자라게 됩니다 이 베냐민이라는 이 집안을 보게 되면 저 유대 역사에 그리고 성경 역사에 기록하고 있는 이 시대에 별로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했던 구출한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각 시대별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사기 3장 15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빠졌을 때 한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용사였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베냐민 집하에 예후신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바로 베냐민 집안에서 태어난 혈통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또 한 사람이 태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울왕이 바로 베냐민 집하의 사람입니다 대단한 용사입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사울왕은 어떤 사람이냐 무술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단창의 명수로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싸움을 잘했던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베냐민 집하에서는 굉장히 용감한 용사들이 많았고 고대의 무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에스도 2장 5절에 보게 되면 모로데기라는 사람이 있고 또 에스도라는 왕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빠졌을 때 에스도가 그 왕비가 3일 금식을 통해서 모든 유대 민족을 회복시켰던 살려내는 그러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보게 되면 이로부터 약 2, 3천 세월이 흘러갔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지금까지 흘러간 2천년 역사 속에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빌리포서 3장 5절에 나타나는 유명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베나민 집하의 사람입니다 역사는 세월이 흘러가도 최초의 베나민을 통해서 태어나는 후손들은 전부가 용감 모상했고 강인한 그런 체력을 가졌고 용사들이 많았고 무사들이 많았습니다 이 베나민 집하 그러면 12집하 가운데 가장 강한 용사들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정의군들이 베나민 집하에서 많은 군인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나민 집하를 향해서 축복을 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 49장 2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나민을 가르쳐서 베나민은 물어 떳는 일이라 아침에는 뺏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왜 베나민을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는 대개 일이 늑대 그러면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오늘 성경이 배경하고 있는 이 유대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일이 늑대 할 때는 굉장히 강인하고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 공격성이 강하고 그리고 성추역이 대단히 강한 동물 중에 최고의 동물이 일이 늑대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나민은 물어 떳는 일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단히 베나민 너는 강한 일이와 같은 본능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강하게 살해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정 속에서 고난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사람은 점점 더 이 사람은 생활력이 강해졌고 정신력이 강해지고 이 사람은 점점 용사가 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을 돌아봅니다 우리 삶 속에 때때로는 환란이 계속됩니다 때로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나 자신은 세상 조건으로는 한 가지도 행복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좋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형편도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배운 것도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혁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보면 나는 슬픔의 아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역경 속에서 마치 진흙 속에서 서리기 뜨면서 장미꽃이 피어나듯이 나를 통해서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너는 벤야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 대신은 우리 남자 집사님들께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이 무너져버리면 가정은 무너집니다 가정이 약하면 모든 가족들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은 정신력이 강해야 됩니다 생활력도 강해야 됩니다 특히나 그리스토인들은 믿음이 강해야 됩니다 기도도 강하고 말씀도 강해야 됩니다 강하지 않으면 반드시 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리밭에 소있는 인생과 같습니다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보게 되면 건강한 사람이 언제 병이 들어오나요? 내 몸에 저항력이 떨어질 때 내 몸이 약해질 때 그때는 병은 어디선지 들어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 속에 어느 장기든지 왜 거기 병이 들어갑니까? 그 장기가 약해질 때 면역력이 떨어질 때 반드시 병은 그 장기를 통해서 병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자가 되지 않으면 믿음이 강하지 않으면 반드시 약한 자가 되면 사단이 치고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약한 자가 시험에 잘 됩니다 강한 자는 시험에 들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건 속에서 베냐민아 너는 물었던 넌 이리라 오늘 이리에 대해서 제가 저 중동의 이리의 생태계를 연구한 자료를 제가 입수를 하고 그 이리에 대한 생리 그리고 이리한 본능적인 이 동물들의 건성을 그 연구를 하면서 제가 영적으로 참으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 중동 지역 오늘 너는 물었던 넌 이리라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중동에 있는 이리의 생태는 어떠한 생태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리는 반드시 젖을 떼면 새끼를 물어다가 절벽 맨 아래 밑에다가 데려다 놓습니다 절벽 바닥 밑에 데려다 놓고 어미는 그 정상에 올라가 앉아 있습니다 그 새끼를 절벽을 타고 올라오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새끼는 올라오다가 수없이 떨어지고 또 떨어집니다 피투성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미는 계속해서 이 어린 새끼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절벽 밑에 데려다 놓습니다 결국은 이 새끼들은 절벽 위로 정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 그것을 돌아보면서 나는 슬픔의 아래로 말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너는 강해질 수가 있으니 굳세게 살아갈 수가 있으니 스스로 너 스스로 강해지지 않으면 너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소원은 우리를 향한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오른손의 아들이 되어라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고 너는 강한 자가 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격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베나미를 향한 축복은 강한 자가 뛰었을 때 계속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성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나미를 향해서 요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요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그리고 그를 곁에 안전히 그하리로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곁에서 이 베나미 같은 사람은 안전하게 그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요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며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이 말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는 누굽니까? 베나미입니다 어떤 사람의 사랑을 입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요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는 강한 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약한 사람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에 약하다는 정의가 어떨까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늘 세상에 나가 있습니다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이 강한 사람은 늘 예배를 사모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랄 것입니다 무슨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요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곁에서 안전히 그하리로다 하나님 항상 곁에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요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신다 그랬습니다 날이 맞도록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의 날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사기 14장 14전에 말씀합니다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강한 자가 단맛을 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약하면 늘 나오는 것은 쓴맛밖에 없습니다 늘 마음이 쓰라린가 생활이 쓰라리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은 반드시 그 인생 자체가 단맛을 낸다는 사실을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교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자기 어깨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깨 사이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군인을 보면 장성들을 특히나 보게 되면 어깨에 무엇이 있습니까? 계급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깨는 뭘 말합니까? 권위를 말합니다 권세를 말합니다 힘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좋은 일 있으면 어깨를 어슷거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단히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나미를 보실 때 그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려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를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능력도 주고 넌 나에게 자랑이 되며 넌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가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추리국기 39장 12절에 보면 이 베나미를 상징하는 보석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보석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들으러 나갈 때 대제사장이 가슴에 이 보석을 달고 나갑니다 그 보석이 바로 어떤 보석이냐면 추리국기 39장 12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 자수정이라는 보석입니다 영어로는 아메티스트 자수정 보석 다이아몬드보다도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십 배 더 비싼 보석이 자수정 보석이라고 합니다 대단히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에 아주 희귀한 그런 보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석은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 쇠부치같이 너무나 단단해서 강한 보석입니다 깎아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조미는 보석같지가 않습니다 하나의 돌멩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갈고 깎아내는데 엄청나게 힘들다고 합니다 쇠부치를 손으로 깎는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그렇게 단단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한번 깎아내면 천년 세월이 흘러도 보석의 빛을 잃지 않는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자수정 보석을 베나민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영웅적으로 가르치냐면 내가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날마다 슬픔과 문제에 젖어서 나는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는 체질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성적인 체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습관적입니다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건 한숨소리밖에 없고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불평밖에 없고 원망밖에 없는데 이것을 버리기가 대단히 습관적인 것을 깎아내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깎아내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는 베나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수정같이 변하지 않는 그런 보석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 대제사장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가슴에 품섭니다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사건 속에서 베나민의 모습을 보면서 보검적인 진리 세 가지를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격은 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단순하게 나힐이라는 여인이 죽고 베나민이 태어났다 그것이 성격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격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를 얘기한다면 요한복음 5장 46절은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이 말씀을 누가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는데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바로 보검적으로 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힐은 이 죽은 여인 나힐은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사람이 죽으면서 대신 희생의 대가로 그 죽음으로 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가 누굽니까? 베나민이었습니다 보검적으로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이 세상에서 온 우주를 통틀어 사랑했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툼입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누가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하나님은 지불하셨습니다 야곱 아버지는 이 아들 하나 얻기 위해서 가장 사랑했던 나힐을 잃어버렸습니다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셔야 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사실은 아버지 야곱은 베나민을 볼 때마다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누굽니까? 너 때문에 죽은 가장 사랑했던 사람 나힐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는 항상 그를 생각할 때마다 베나민을 불쌍하게 보았고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검적인 의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실까요?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불쌍하게 보시고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진리는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온 세상 시대를 다투로 가장 강한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가장 강한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왜 강하실까요? 십자가 사랑은 죽음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만큼 강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 거기에 목박히신 예수 그리토 그 사랑만큼 강한 사랑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오늘 베냐민처럼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너는 슬픔의 아들 베논이가 아니고 너는 베냐민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강한 자가 되어라 강한 자가 되어라 너는 결코 슬픔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야 이제는 예수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후에 이 베냐민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세기 43장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열두 아들들 가운데에서 옷을 한 벌씩 주는데 베냐민에게는 다섯 벌을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옷을 한 벌씩 주고 베냐민에게는 다섯 벌을 주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합니까? 다른 사람이 한 가지 복 받을 때 이 사람은 다섯 가지 복을 받는다는 사실 다섯 배의 복을 받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내려오면 장세기 4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에게는 역시 옷을 한 벌씩 주는데 이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냐면 이 베냐민에게는 은 300개 그리고 옷을 다섯 벌을 더 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가는 데마다 다른 사람보다도 다섯 배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시대에 요구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모든 직장이나 사업장 어느 곳이든지 장애물은 다 있습니다 마치 권리 앞에 서 있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요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느라 우리에게는 권리학 같은 문제가 수없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군의 요하 이름 곧 예수 그도 이름으로 우리 나가야 합니다 정면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문제를 피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권리학 같은 문제를 이기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런 삶을 돕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강해지겠습니까 디모델 후소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거기 하세요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가 되라 언제 예수 그도 안에 있을 때 단순하게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날 말씀을 은혜 받고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도 은혜 받고 은혜는 어디서 옵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토 말며만 온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은혜 너무나 값비싸고 비싸고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이 은혜가 오게 되면 마음이 담대집니다 은혜가 오면 기쁨이 옵니다 환경에 두렵지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은혜 생활 속에서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베냐민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 오게 된 yeah 깡이 피해 너무 잘 공아 촬영 immediately 이렇게